KBN 홈쇼핑 참존 허니미소 세라마이드 특별전입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기다리시는 베스트셀러죠. 참존 화장품의 허니미소 세라마이드 라인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준비한 구성 참존 허니미소 세라마이드 3종 세트입니다. 먼저 허니미소 세라마이드 스킨입니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고보습 스킨입니다. 다음은 허니미소 세라마이드 로션. 인감하고 예민한 피부를 위한 저자극 세라마이드 모이스처라이징 로션입니다. 스킨과 로션 용량을 보면 아마 놀라실 텐데요.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250ml 대용량 제품입니다. 그리고 속부터 촘촘히 채워지는 놀라운 리얼 보습을 경험하실 수 있는 허니미소 세라마이드 크림 역시 100ml 대용량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용량의 3종 세트. 오늘 KBN 홈쇼핑 런칭 기념으로 1 플러스 1, 2세트, 2세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 30ml 용량의 참존 허니미소 세라마이드 스킨과 로션, 여행용 사이즈 선물로 드리고요. 거기에 하나 더 참존 피버렛 HD 메이크업 BB크림 세트까지 1 플러스 1, 2세트 선물로 드리는 아주 푸짐한 구성 준비했습니다. 가격은 배송비와 택스 모두 포함해서 189불, 어디서도 만나실 수 없는 오직 KBN 홈쇼핑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참존 허니미소 세라마이드 3종 세트는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세라마이드 성분이 피부 사이사이 건조할 틈 없이 촘촘한 보습을 도와주고 특허받은 감잎 추출물과 아가콜라겐, 펩타이즈 성분의 시너지 효과로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예민하고 지친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병풀 추출물과 상큼한 비타민을 듬뿍 담은 비타민나무 추출물로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참존 허니미소 세라마이드 3종 세트는 특히 허니미소 스킨과 로션이 각 250ml, 크림은 100ml로 아주 넉넉한 대용량 제품입니다. 게다가 스킨과 로션은 펌프형으로 되어 있어 쓰기에도 아주 편리합니다. 넉넉한 대용량 제품을 또 오늘 특별히 KBN 홈쇼핑 런칭 기념 1 플러스 1 기획으로 두 세트를 가져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30ml 용량의 여행용 스킨과 로션도 함께 드리고 또 특별 선물로 3중 기능성 인증에 참존 피버렛 HD 메이크업 비비크림을 함께 드립니다. 자외선 차단, 주름 개선, 미백의 3중 기능성에 피부톤 보정과 투명한 피부결은 물론 가벼운 사용감과 우수한 밀착력을 자랑하는 참존 피버렛 HD 메이크업 비비크림입니다. 1 플러스 1, 두 세트, 두 세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집에만 있어 더 건조해지기 쉬운 피부에 가장 기초적인 보습은 물론 미백과 주름 개선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참존 세라마이드 3종 세트. 거기다가 잠깐씩 하는 외출에는 오늘 특별 선물로 함께 드리는 참존 피버렛 HD 메이크업 비비크림 세트로 자외선 차단과 화사한 피부 연출까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상 뭐가 더 필요할까 싶을 정도의 오늘 구성입니다. 어디서도 만나실 수 없는 오직 KBN 홈쇼핑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가격으로 받아보시고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